신기 종합사회복지관이 초등영어교실 파닉스를 운영합니다. 파닉스란 발음 중심의 영어 공부법으로 알파벳들은 각각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등을 다룹니다. 6월과 7월 두 달간 8주간의 과정으로 복지관 3층 성장교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영어를 채움배우는 초등학교 1, 2, 3학년이 대상입니다.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주민은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복지관 1층 종합안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.